모두들, 터라입니다. PPS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프로필 쉐어라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작가가 연재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작가가 나누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PPS 프로그램 출시한 지 10주년이 맞았으니까 미디어데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데이. 그런데 네이버 웹툰에서 본사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미국 본사인가요? 왜 우리 안 부름? 이랬는데 미국에서 했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안 불렀더라고요. 저희 웹툰 인사이트를. 굉장히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진짜? 웹툰 인사이트? 농담이고요. 미디어데이에 불러줘야지 정론지인데. 네이버 뉴스에 들어간 언론사들을 부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들어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구 형 웹툰 인사이트 좀 불러주지. 웹툰 게 정론지인데. 이건 좀 다른 얘기고. 제 사례사 역이었고요.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2013년 3월에 발표를 했어요. 당시 연재하철 작가 분들을 모셔놓고 당시에 부장이었나? 했던 김중구 당시 부장님이. 당시 부장. 김여정 그때 당시에 대리셨나? 그분이랑 같이 나오셔서. 진짜 옛날이다. 여정님이 대리였군요. 그럼 나오셔서. 지금도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김여정 당시에 대리가 정리해놓은 블로그 글이 있어요. 그런 때였는데 이제 당신들도 이렇게 돈을 벌게 될 거야라는 걸 처음으로 소개한 자리였어요. 제 연재 중에 도입됐기 때문에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TPS 처음 도입되고 바로 다음 달 모든 작가들은 놀라 자빠지는 자리였어요. 이런 수익이 나왔다고? 이 돈 뭐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모든 마케팅 세계는 광고주가 투입한 돈과 실제 광고 효과 사이에서의 보정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웹툰이라는 곳에 광고를 달았어. 그 광고료를 얼마나 줬어. 그런데 내가 실제로 광고 효과는 그것보다 못 미친 것 같아. 그럼 점점 더 시장이 알아서 광고 수요, 광고피 같은 것들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초반부 지나고 나서는 PPS 수익이 좀 떨어졌죠. 하지만 이게 초반에, 완전 초반에. 완전 초반에 초기 PPS가 달렸던 웹툰 작가들은 다 기억해요. 그 설레는 숫자를. 그렇죠. 그리고 0에서 올라간 거니까 엄청 크게 느껴지죠. 그렇죠. 난 유지 중이었어요. 나 심진 사이였어. 타이밍이 또 그렇게. 나 항상 그런 식이야. 난 맨날 일해. 내가 돈 들어오는 데만 되면 내가 없어 그 자리에.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웹툰 작가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네? 아닙니다. 뭐 돈만, 물 들어오면 노조라고 그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난 항상 배가 여기 없어. 에어 노조끼. 에어 노조끼. 나는 PPS 살 때 전에 시즌 4 휴지 중이었고. 이야 진짜. 유료화할 땐 있었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전체 규모가 PPS 전체 규모가 대단 232억 원이래요.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근데 2022년에는 2조 255억 원이었대요. 100배 좀 안 되네요. 87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만큼 작가님들도 많이 늘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김준구 대표님께서 원고료가 창작자의 거의 유일한 수익이던 10년 전에 창작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게 이 PPS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10년간 작가님들의 노력 그리고 네이버튼에 투자가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시작한 웹툰이 글로벌 산업으로 선장했다라고 이제 좀 스웩어를 날려주셨습니다. 좀 스웩할 만하죠.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봐요. 네이버튼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PPS도 10년이 됐으니까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지 프로핏 쉐어를 파트너스 프로핏 쉐어라고 리브랜딩한다. 난 좀 간진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파트너 작가라는 얘기죠. 작가 또는 CP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제작사도 있을 수 있겠고 여기랑 같이 수익을 만들고 창출하고 그걸 나눠갖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을 통한 비즈니스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뤘겠다. 지금은 웹툰을 판매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웹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단순히 웹툰을 거래하는 것을 좀 넘어서 웹툰을 통한 사업화 IP 비즈니스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중구 대표는 정책, 서비스 기술 등으로 창작 생태기를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 하면서 웹툰 위드라는 것도 발표를 같이 했는데요. 웹툰 위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아까 나왔던 크리에이터즈랑 이런 거랑 엮이면서 시너지를 낼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말씀드리기엔 이를 것 같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이 다 드러나게 되면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는 광고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셔서 맨 아래로 내리시면 거기에 광고가 붙어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ads by 네이버 웹툰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이버 웹툰이 직접 하는 광고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자회사 하나의 수익붐을 통째로 떼서 네이버 웹툰을 준 거예요. 당신들이 직접 관리해라. 이런 정도의 노력이라면 저는 이거는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네이버 전체 네이버라는 서비스 전체로 봤을 때 광고 홍보라는 게 얼마나 큰 분야인지 다들 감은 오시죠? 네이버 대문의 배너 얼마일까? 네이버 웹툰 페이지 옆에 있는 광고 배너 얼마일까? 생각해보시면 네이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는 대표적인 몇몇 화면에 배너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그래서 진짜 돈이 많은 게임회사나 대기업들이 거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당연히 네이버든 카카오든 광고라는 건 정말 중요한 엄청나게 큰 부분인데 네이버 웹툰이라는 곳에 통째로 그곳 광고를 알아서 하라고 떼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던 거였어요. 심지어 한 달에 천만 명이 넘게 오는 곳인데 그 수익을 그냥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가 가져가게 한 겁니다. 그렇죠. 되게 큰 겁니다. 물론 이건 칭찬의 말이었고 새로운 생태계 그리고 기존 생태계의 다각화라는 명진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네이버 웹툰이 당연한 지금 현재의 과제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냐면 글로벌 시장 상황이 일단 안 좋아요. 투자금이 지금 투자금이고 뭐고 지금 다 금리 때문에 다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웹툰만 그런 건 아니지만 웹툰도 포함해서 한동안 경제에 겨울이 올 거라는 예식을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특성 때문에 쏠림 현상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개인 창작자를 모아놓고 쏠림 현상이 생기면 그 안에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돼요. 작가 사이에서의 수익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러낼 것이냐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PS랑 웹툰 이들을 같이 내놓은 거고 이 미디어 데이 때 작가님들 세 분이 오셨어요. 누구 오셨어요? 박지록 작가님, 배진수 작가님, 그리고 김규선 작가님. 이 세 분이 오셔서 네이버 앱툰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모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뜯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자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공은 공이고 과는 과고 실수는 실수고 복구할 수 있는 건 복구할 수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것대로 평가하는 거. 네. 그렇죠.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감사합니다. 네이버 웹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